안녕하세요. 저 홍익대학교의 구상교수입니다. 이번 세션에 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 10분이 발표를 하시는데 시작시간은 3시 10분부터입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6분씩 시간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체크를 해서 제가 1분 전에 한번 사인을 드리고 각각의 시간이 끝나면 다음 분을 위해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은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순실대학교 실내건축전공입니다. 죄송합니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순실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 장진하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도시는 급격하게 발전하고 다양한 사유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신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도시의 맥박을 마주하는 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는 기획 배경, 도시 분석,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유닉, 디자인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목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도시의 문제를 찾기 위해 관찰법과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도시내 쓰레기 문제와 교통 문제, 소통 단절 문제 등 다방면에서 도시의 이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도시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우울감이 높다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150명을 대상으로 개인이 느끼는 우울감에 대한 설문을 직접 실시한 결과 몇 가지 유효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약 67% 도시민들이 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우울증과 자살 극복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울증 완화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속 개인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고 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공간을 기획하기 앞서 우울증의 주된 원인을 파악하고자 조사해본 결과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의 주된 원인을 내면적인 소속감 결혀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개인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도시의 맥박을 느끼고 도시와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고 도시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와의 유대감을 느끼고 도시 속에서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도시의 다양한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도시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즉, 도시의 맥박을 찾아 유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도시가 구성하고 작동하는 데는 핵심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은 교통량, 수많은 인파, 그리고 밤을 밝히는 빛 등 이것들로 인해 도시는 지금도 끊임없이 빛나고 울리고 떨리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를 감지할 수 있는 요소인 빛, 소리, 진동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맥박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도시 요소를 통해 도시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도시와의 유대감, 도시로부터의 위로를 전하고자 한 것은 도시인들이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체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도심 속 일상에서 다양한 소통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속에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맥박을 공유하는 파빌리온 디자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간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감, 도시, 사람, 상호작용이라는 네 가지의 키워드를 도출했는데요. 또한 네 가지 키워드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간에 녹아들 수 있도록 세분화된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각 키워드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표현들을 바탕으로 일상을 살아가며 지친 사람들이 도시가 살아갈 수 있는 상징한 요소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공간의 적용 장소는 한강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전역을 관통하고 순환하는 도시곡곡과 사람을 이어주는 서울의 맥으로 사람과 도시를 이어주는 실질적, 상징적, 기능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파빌리온은 한강이 지나치는 11개 구의 각 부분을 설정하여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쉽게 공간을 방문할 수 있고 적분성이 편하도록 다양하게 배려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치셔야 됩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 공간의 전체적인 구성은 3개의 기능을 갖도록 디자인하였고요. 빛의 공간으로 출입해서 소리 공간, 진동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시 빛의 공간을 통해 나가게 된 동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유닛의 테라스에 유치한 사람들끼리 시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소통할 수 있는 언텐트적 위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빛의 공간으로 공간의 가장 낮은 바닥에는 거울이 그 위로는 빛으로 표현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위로 설정되기... 네, 맞추셔야 됩니다. 클로징 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도시가 맥박을 가지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서 도시와 사람이, 도시 속의 사람과 사람이 새로운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본 프로젝트로 도시 맥박을 감지할 수 있는 다감각 경험을 할 수 있는 파빌로운을 제안해서 사람들에게 도시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소통 공간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간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환경 설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 맥박을 마주하는 유형 또 헬스풀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과 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지금 3시 19분부터 3시 25분까지 6분입니다. 발표 내용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대표 변서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배경, 선행연구 및 조사, 인사이트, 컨셉 도출, 그리고 기대효과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배경 첫 번째 조사로 도시의 문제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시의 문제들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문이 된 문제가 있었지만 이 중에서 저희는 국번호인의 복지, 고령자 노숙인 문제, 고령자 빈곤 문제, 치매 예방과 돌봄 문제, 그리고 고령세대 디지털 접근성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고령화 사회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70%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인구 변화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48.4% 증가하였고 2015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55.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볼 때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의 고령인구 구성비의 증가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고령사회이며 5년 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다방면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경험하는 환경적, 경제적 도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동반되는 문제들을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지역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한 결과 저희는 고령인구의 자극적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청장년층과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청장년층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으로는 선행연구 및 조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인터뷰를 통해 원주에 거주 중인 노인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이로 알게 된 문제들을 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과 해결된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집중해야 할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진행한 인터뷰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청장년층과의 교류 현상, 경제활동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원주시 노인 숙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인의 경제 및 소득에 대한 질문과 주거, 교통, 사회활동 등과 같은 질문으로 고령인구의 생활 양식을 파악하였습니다. 인사이트 도출을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인터뷰 질문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여쭤보았으며 인터뷰한 노인 중 55분은 불만족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불만족 사유를 분석한 결과 많은 노인이 소득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인터뷰 결과 대화가 거의 없다는 은단이 40%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거나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없다는 등 다양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 그로 인해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누구와 거주하고 계신지 여쭤보았습니다. 혼자 거주하신다는 돈이 70%로 자연들의 독립, 배우자의 사망, 독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주시 독거노인의 수가 예상보다 많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독거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았고 원주시 노인 중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이 많았으며 소득 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 전체의 33.1%의 단한 인원이 우울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울증상을 겪고 있는 노인 인구 중 44%가 독거노인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안양샘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조사한 결과 우울증상을 경험한 대상 중 걷기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58%로 걷기 운동을 한 사람에 비해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 활동이 우울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CDC와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부정적 심리, 사회적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활동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고령인구 수명을 연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노인의 신체 활동을 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을 한 노인들의 비율이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배경 조사를 통해 노인의 청장년층과의 교류와 경제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및 선행 연구로 많은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인 우울이 심각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에는 신체적 활동이 효과적이지만 한국의 노인은 신체 활동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1번 더 왔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노인 우울증, 노인 신체 활동, 교류, 경제라는 4가지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인사이트는 신체 활동을 통해 우울감을 완화하고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도출한 컨셉은 리워드 시스템을 도입한 여가활동 네트워크입니다. 첫째, 리워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인의 여가활동 및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신체적 활동량을 측정하여 실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둘째, 청장년층과 노인층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 사회적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노인의 우울을 완화하고 노인의 우울을 완화하고 청장년층과의 활동으로 교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지급된 리워드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노인의 경제 생활에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5분부터 6분동안입니다. 자, 1분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시각디자인학과 전공 대표학생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목과 보셨듯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한 활용을 위한 콘텐츠 디자인을 중심으로 타겟은 40대 이상 사용자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제 서론 본론, 소결론 이제 최저, 중 발표이다 보니까 소결론으로 내렸고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제 따릉이를 선택하게 된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제 그 따릉이의 현재 사용현황 및 타겟 대상을 위한 사용자 조사하는 것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결론으로는 이제 그 조사 자료들이 토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컨셉 및 향후 기대 효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배경 및 사전 조사에서는 이제 저희가 특혜 세 가지 측면으로 알아봤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안전속도 50, 30이나 이제 서울시의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 계획 발표 등의 사항들과 환경적 측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녹색 성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비전 그리고 뭐 사회적 측면에서는 그 서울시 대중교통 연계로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확산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그 교통수단이 이제 단순히 자동차가 아닌 이제 개인교통수단 즉 자전거나 요즘은 또 킥보드도 많이 사용하죠. 그런 것들로 많이 전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대여 시스템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따른이가 있었습니다. 따른이가 현재 지금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2만 5천여 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540개소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점차 증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해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전거 대여 시스템은 사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고양시 시흥시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네덜란드 프랑스 등등 다양한 사례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비교해서 이제 따른이는 현재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대표적으로 따른이는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LCD 형태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앱을 설치해서 그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는 뒤에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는 형태 그리고 요즘 이제 새로 2018년, 2019년도에 다시 이제 새로 나온 형태인 QR코드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 다 공통점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가 그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그 대여소 부분을 이제 촬영하고 형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런 사용 이 따른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분석 및 타겟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제 기존에 있던 연구자료들 통해서 좀 확인해봤을 때 나이를 이렇게 보시면 주로 20, 30대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40대부터 이용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 30대가 주로 많이 쓰는 반면에 점점 이제 고령화되고 있으면서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40대부터 점점 그 이용률이 감소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 사용자를 좀 더 넓혀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한 것들에 비해서 보면은 따른이 이용량이 이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의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여기 좌측에서 볼 수 있고요. 특히 50대 증가율은 막 약 80대, 아니 8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60대, 40대가 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들을 보았을 때 이 40대 이상의 이용자들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저희는 이제 따른이를 활용하되 그 사용 타겟 연령대를 40대 이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조사 방법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설문조사로 했었는데요. 기간은 이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1주 반, 2주 정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지금 응답자 수는 54분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로는 전체 중에 72% 정도가 따른이 자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 중에 84%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른이를 알고 사용하는 그 중에서는 주로 운동, 여가 생활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이용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주요 대여소 찾는 것과 원하는 목적지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 사용해보신 분들 한에서 또 질문을 했을 때에는 그 78%가 운동, 여가 생활 용도로 따른이 이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40대 이상의 사용자들은 따른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된다면 운동, 여가 생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관찰 조사를 통해서 현재 따른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정 여정 지도를 이렇게 작성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알게 된 것은 앱으로 대여하는 방식 자체를 되게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대여하기, 대여소 찾기에서 어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결과들을 조사적으로 첫 번째, 40대 사용자들을 위해서 주로 운동, 여가 생활을 위한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존재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따른이 사용할 때 앱을 사용하여 대여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이 사용자들을 위해서 따른이를 활용한 운동, 여가 생활과 관련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만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존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40대 이상의 사람들까지 따른이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이 콘텐츠 자체가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콘텐츠로도 발전이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따른이가 이제 출퇴근 용도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서의 역할도 부각해서 그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고 공공자전거 자체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세대학교 시가 디자인학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문화예술, 문화 디자인 경영학 전공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문화 디자인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윤원영입니다. 저는 인천시티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큰 주제 아래 와우 인천이라는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우 인천 프로젝트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하여 인천시를 외국인을 상대로 홍보하기 위해 약 1분 길이의 짧고 간결한 홍보용 영상을 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1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는 인스타그램 플랫폼의 특성상 1분 이상의 영상들은 IGTV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 포스팅 안에서 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1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었으며 지루한 느낌을 최대한 주지 않도록 1분이라는 간결한 길이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정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와우 인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인천시의 슬로건인 Always In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슬로건을 처음 접하였을 때 인천도시의 특성을 중략하면서 대변하는 좋은 문구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 문구를 활용하여 외국인들을 상대로 도시를 홍보할 때 Always라는 이 문구가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의미로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게 와닿지 않은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와우라는 단어를 프로젝트의 메인 문구로 활용하였는데 이 특정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이 프로젝트의 컨셉을 소개해드릴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전체적 환경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저는 인천의 많은 장소들 중 특히 송도를 중심적으로 홍보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천 그리고 송도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크게 세 가지의 이미지로 함축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을 통해 교통수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둘째로 송도의 여러 랜드마크, 트라이볼, G타워 등 많은 빌딩 등을 통해 미래 도시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도 한옥마을을 통해 미래 도시와는 상반되는 정통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이 와우 인천 프로젝트의 메인 이미지로 정하였고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영상을 통해 자연스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와우 인천의 컨셉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컨셉이 있는데 첫 번째 컨셉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결함입니다. 짧은 영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들인 간결함과 큰 임팩트를 영상의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제 영상의 두 번째 컨셉은 관광객 시점의 스토리텔링으로 영상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와우 인천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에게 홍보하는 영상이다 보니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천 그리고 송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에 도착해 하루 동안 송도에서 관광하는 시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컨셉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주의를 끌기 위한 문구를 말하는데 제가 와우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도 바로 캐치프레이즈를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영상인 만큼 간결하면서 만국 공통의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란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와우라는 단어를 영상의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였습니다. 위 컨셉과 인천의 세 가지 이미지를 토대로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것은 와우 인천의 스토리보드입니다. 영상은 크게 6개의 부분을 나뉘면서 각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프닝입니다. 첫 번째 시퀀스는 인천공항을 상징하는 여객기가 착륙하는 장면과 도시를 상징하는 재즈음악으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면을 오프닝 시퀀스로 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인천의 인천공항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에 도착해 관광하는 그들의 시점에서 영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천에 처음 도착한 모습을 비행기 착륙 장면으로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오프닝 시퀀스와 함께 24시간 8군데의 장소를 한 남자 그리고 인천 속 21번의 와우라는 텍스트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비행기 착륙 장면에서 자연스레 지하철 장면으로 전환되면서 이 관광객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송도로 향하는 지하철을 탑승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가장 먼저 송도의 여러 빌딩과 트라이볼 그리고 지타워를 보여줌으로써 송도의 도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 도시적인 모습에서 송도 한옥마을을 통해 송도에서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위기 전환 요소를 음악으로 선택했습니다. I have a reservation이라는 재즈 음악에서 1940 슬로우 댄스라는 오래된 느낌을 주는 블루스 음악으로 전환됨으로써 자연스레 도시적 모습에서 송도의 전통적인 모습을 담는 영상으로 전환됩니다. 바뀐 노래와 함께 송도의 도시적 모습과는 상반되는 전통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송도 한옥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 동안 찍힌 송도의 모습을 담아있기 때문에 해가 지는 영상을 통해 송도의 밤의 모습을 자연스레 낮의 모습과 연결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우 인천 프로젝트의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여행 콘텐츠를 찾는 유저들이 진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레 외국인 유저들에게 영상이 노출되며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영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팀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39분부터 45분까지고 1분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영남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대표 권기윤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들어가기에 앞서 기존의 공공공간에 대해 여러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공공공간을 좀 더 편리하게, 간단하게, 빠르게 제공할 수는 없는 걸까? 마치 인스턴트 커피처럼 말이죠. 이런 의문점에서 저희는 즉석의 라는 뜻의 인스턴트와 공공의 퍼블릭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인스턴트 퍼블릭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최소한의 공간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공간은 1편 크기인 4각 박스 형태를 기본으로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타입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글을 형성화하는 왼쪽의 3가지 형태를 최소 단위로 정의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한글을 자유자재로 패턴화하여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컨셉은 기존의 평범한 공공공간과는 다른 3가지 차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글로서 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두 번째, 도시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새활용을 하고, 세 번째, 모듈형 스트럭처를 이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컨셉과 차별점을 두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저희가 리서치한 도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얼마나 쓰레기를 버리시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재활용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든 수고와 비용을 줄인과 동시에 자원을 절약하고 지구의 환경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쓰레기는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자원이며, 제품을 가공 및 생산할 수 있는 순수한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시는 높은 인구 밀도에 비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공공공간 규모는 약 16.2제곱미터로 런던, 싱가포르의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복잡한 도시에서의 공공장소는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녹지와 공공공간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토대로 저희는 업사이클링 자재와 인스턴트 퍼블릭 스트럭처 건축을 문제 해결의 핵심 키워드로 뽑아보았고, 이를 통해 필요 공간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게 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과 동시에, 업사이클링 인식 개선 및 도시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도시 랜드마크적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건축방법을 조사해보았고, 모듈러 건축방법이 공사기간이 50일로 다른 방법보다 짧아, 단기간의 조립 및 철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스턴트 퍼블릭의 타입별 스트럭처에 모듈러 방식을 접목하여, 다양한 유효공간에 필요시 일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폐자재 처리 방식은 불법 투기를 하거나, 혹은 시청에 신고한 후 쓰레기 차량이 수거해가 모두 소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더 효율적인 폐자재 처리 방식을 고안해보았습니다. 인스턴트 퍼블릭 본사에 폐자재 수거 신청을 하면, 수거 차량이 직접 방문하고 본사로 이동 후 폐자재 상태를 점검합니다. 세척 및 재단하여 타입별로 분류한 후 스트럭처 사이즈에 맞게 배달 및 설치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해체 작업 및 폐자재 정리를 한 후, 다시 수거 차량이 방문하는 과정으로 폐자재가 순환되는 고조를 거쳐,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는 인스턴트 퍼블릭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명예 기업임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OW1H를 통해 디렉션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팍팍한 도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일상 속의 작은 틈에 신선한 휴식과 문화를 즐기고 싶을 때, 세활용 자재를 이용하며 단기간에 조립 철거가 가능한 인스턴트 퍼블릭에서, 세활용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휴식 및 체험 공간을 참여합니다. 그로 인해 유유부지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도시 이미지 변화 및 세활용 건축물로, 도시민들을 위한 공간 제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세 가지 콘텐츠는 쉬다, 놀다, 알다입니다. 쉬다는 건물과 건물 사이인 좁은 사이의 위치에 휴식처, 도서관,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놀다는 교량 하부의 위치에 버스킹, 놀이공간, 플리마켓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다는 넓은 유유부지인 폐공장에 전시, 체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재질은 폐플라스틱을 가공하여 시공성이 간단하고, 기밀성이 탁월하다는 장점을 살린 패널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본 골조와 접합구조는 업사이클링에 최적화된 구조인 폐철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폐철제는 9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의 취지에 맞춰 인스턴트 퍼블릭 프로젝트의 기대효과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의 폐자제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해 도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래의 글로벌 화두인 환경보호는 물론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경험하게 해 세계적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폐자제의 부정적 인식의 전환으로 21세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활용, 쓰레기 인식 개선, 도시 이미지 부여 세 가지 목적에 맞춰 아홉 가지의 키워드를 도출해보았습니다. 이 취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스턴트 퍼블릭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준수 아주 훌륭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연의 공간디자인 전공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46분부터 52분까지고 1분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연자 대학교 발표를 맡은 김연수입니다. 저희는 총 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토종 먹거리 리브랜딩입니다. 저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약 70%가 외래 품종이라고 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식량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GFSI 순위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자금률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량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토종 씨앗을 개발하여 도시농촌 네트워크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토종 씨앗 연구비 농가를 운영하며 도시에서는 이를 판매 홍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국의 농산물 개발로 식량 무기화를 방지하고 도시농촌의 공동체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이온 그릇 순환 공공서비스 다시입니다. 배달 음식 주문 시 한 건당 최소 3가지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매일 최소 830만 개가 발생합니다. 제품을 소비할 때 개인에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선택권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배달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와 소비자에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환경부와 서울시가 함께 운영하는 다회용 그릇은 한 공공서비스 다시를 제안합니다. 다시는 그릇을 뜻하는 DC와 재사용을 뜻하는 다시의 합성어이며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정부의 일 다회용 그릇 대여 수거 서비스로 그릇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을 감소시키고 세계적인 환경 보호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녹지축 확보를 통한 도시녹화 디자인입니다. 서울은 지난 50년간 산림면적이 감소해 녹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기온 상승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호안동은 남산 밑에 위치함에도 이러한 사막화 현상뿐만 아니라 생활 녹지가 부족하고 휴식 공간이 부족하며 고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안동산이라는 컨셉으로 남산의 녹지축을 마을 골목과 연결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호안동산은 바닥 녹화를 통한 보차분리, 수직 녹화, 계단 녹화를 통한 휴식 공간 조성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지역 환경을 개선해두며 도시 생태계 복원, 대기오염 물질 감소로 이어져 체계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전통 공연 버스킹 문화거리 목고짓길입니다. 종로구 와룡동은 청덕군과 인사동 등 관광지와 가까이 있지만 놀거리가 없어 방문객 유입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한국 전통 예술가들에게 공연하기를 원하지만 공연장이 부족하고 대열로가 비싸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악원과 한국무용원이 많은 와룡동 거리의 특징을 잘려 창덕궁 앞 거리를 전통 공연 버스킹 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목고지란 놀이 등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며 목고짓길은 거리 곳곳에 버스킹 공간을 마련하여 누구나 쉽게 공연 및 관람이 가능한 한국 전통 공연 버스킹 문화거리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지역을 살리고 거리 축제 등 사업으로 전통 공연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대중화될 것을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을지로 방산시장 옥상공원 녹지 거점화입니다. 을지로 방산시장은 1960년 처음 시장으로 발전했지만 현재 제조업 비중 감소로 세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1980년 이후 디지털로 세태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방산시장의 생산자들은 줄어든 일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소비자들은 길이 복잡하고 상막하다며 방산시장이 굳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또한 쉬어갈 수 있는 거점 공간의 부재라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방산 종합상가 A동과 B동이 가로로 연결된 옥상공원을 조성하여 고차를 분리하고 녹지 거점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시 세운 프로젝트와 연계를 통해 을지로의 녹지축을 동서로도 확장한다면 도시의 공동화를 해결하고 방산시장의 지역 발전을 고치시키며 확장된 도시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산물 중심 관광 플랫폼을 통한 폐교 활용 고냉지 체험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전국 폐교 수는 약 3,800개로 확인됩니다. 폐교 문제는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보유 폐교 전체의 대장 가격인 약 2조 원의 교육 자산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쇼크로 학력 인구가 급감할 것이며 약 절반의 지적체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횡성군내 폐교인 둔내 영어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지역 특산물 관광 플랫폼인 고냉지 체험 레지던스 호텔을 제안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호스트 및 체험 기획자로 호텔을 운영하며 수익은 운영과 지역 공동체에 사용됩니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고냉지 재배 체험, 조식 서비스, 쿠킹 클래스 등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폐교의 새로운 활용안으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준수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인재대학교 팀 발표해 주십시오. 시간은 51분부터 57분까지입니다. 1분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재대학교 커먼시티 오픈클럽 플랫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배경, 환경 분석, 비전, 키워드, 기대효과, 디자인 방향, 페르소나, 시스템, 인포메이션, 대처, 와이어 브레임, 일정 및 계획 순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처럼 캠퍼스타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선방동의 주민과 인재대학교 학생 간 교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지역 커뮤니티 부재와 문화 공간의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고, 학교에 있는 동아리를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환경 분석입니다. 인재대학교는 상비탈의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낮아 지역 주민과 단절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어 주민과 학생 간 교류가 없습니다. 이재훈 인재대학교 중앙 동아리 목록입니다. 크게 체육분과, 교양봉사분과, 공연예술분과, 종교분과, 전시예술분과, 학술분과 총 6개 항목의 약 40개의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오픈클럽 플랫폼의 비전은 주민과 학생의 건강한 취미생활 공유를 통한 도시소통 증진입니다. 키워드로는 지역소통, 대학의 사회적 책임, 공동체, 자기개발, 도시문화 5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첫 번째, 지역소통 증진으로 이해관계자 사이의 경계 희석, 두 번째, 지역문화 활성화로 정조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 번째, 시민과 학생의 주체적인 참여로 주민의식 향상, 네 번째,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기개발 및 건강한 취미생활 공유, 마지막으로 대학교의 사회적 책임 원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방향입니다. 네이밍은 온나라고 선정하였으며, 이는 켜다 기반 플랫폼을 나타내는 영어전치사 운과 말하라는 뜻을 가진 이 지역 방언 온나의 중위장 표현으로 운과 활동을 모으고 나눌 수 있는 지역소통 공유 플랫폼을 나타냅니다. 슬로건은 온갖 취미들을 나누는 이곳 온나입니다. 베이직 시스템입니다. 온나는 한글을 이용한 심벌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로고는 슬로건과 심벌을 접목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컬러는 어두운 전구를 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어둠의 네이비와 밝음의 옐로우를 사용하였습니다. 온나 심벌에 컬러를 적용시킨 런처 아이콘입니다. 최종 로고입니다. 실제 사용자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을 축소시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한 예비 사용자들의 프로필을 설정하였습니다. 모두 기뱅에 거주하며 여러 사람과 레시피를 공유하고 싶은 40대 주부 여성 김정아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스포츠를 즐기는 50대 회사원 남성 김파수씨 영화에 대해 토론하고 싶은 30대 프리랜서 여성 이소영씨 마지막으로 축구동아리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은 20대 대학생 남성 박정숙씨입니다. 4명의 페르소나를 통해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시스템입니다. 학생, 대학, 동아리, 온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나 플랫폼은 웹, 앱, 소셜미디어, 학교 공간, 공공시설, 지역 소상공인 등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나뉘어집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입니다. 사용자의 위치와 관심 분야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원하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게시글을 작성하여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와이어 프레임은 어플을 만들기 위한 초기 디자인입니다.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가장 중요한 지역을 선택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 화면에는 사용자의 위치와 관심 분야의 게시물이 제공되도록 디자인해보았으며 이외의 화면 구성도 진행 중입니다. 일정 및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팀 결석, 사업 기획안 작성, 테니스 동아리 에이스로 시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방웨이라는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여 테니스에 관심이 있는 산방동 주민과 인재대학교의 테니스 동아리 에이스의 경기를 진행하였고 처음으로 이루어진 주민과 대학의 교류로 지속적으로 만나 활동을 원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휴먼시티 공모전 참여 및 중간 발표 후 사업 기획을 보완하여 최종 기획안을 완료하고 온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휴먼시티 공모전 최종 발표 후 2021년 1학기 중 온날을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상 휴먼시티 오프 플랫폼 온날을 발표한 인재대학교 디자인 학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조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수한 발표였습니다. 다음 팀 전북대학교 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57분부터 6분 동안 발표하고 1분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산업비자인 학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 임윤아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의 다양한 문제점 가운데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차연교육 서비스를 기재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재 선정에 앞서 서울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수집하여 디지털화하였으며 그 중 극변하는 디지털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 교체부인은 사례계층 간의 단절이 심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조성한 결과 국내 전문가들은 크게 교육, 기술의 고도와 환경 조성 총 3가지의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저희는 그 중에서 교육을 선택하였습니다. 교육 등에서도 직접 행동을 통해 상황 이해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해 다양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체험교육을 선정하였으며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단계의 개념화와 체험을 통한 반복적 온라인 학습을 통해 고령자 디지털 격차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대상 선정을 위해 고령자 생활 패턴을 의식기에 따라 분류하고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분야를 조성한 결과 문화예술관람, 경로당, 의료, 건강, TV 시청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으며 그 중 디지털 격차가 가장 큰 분야를 살펴봤을 때 현재 예약 서비스는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오프라인 예약에 제한이 있으며 랭킹 역시 오프라인 분포 수는 줄어들고 온라인이 늘어가는 추세이고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해 모바일 쇼핑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예약, 랭킹, 쇼핑 세 가지 분야를 이번 프로젝트의 해결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컨셉은 각 분야마다 기본 단계인 베이직 단계와 다른 단계인 어드밴스 단계로 나눠 있으며 베이직 단계에서는 기초가 되는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고 어드밴스 단계에서는 운용력이 요구되는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매의 베이직 단계로는 승차권 예매가 어드밴스 단계로는 항공, 숙박, 환불이 있습니다. 승차권 예매의 프로세스 과정을 살펴보면 행동체험 과정은 크게 로그인, 티켓 발급, 승차권 정보 기입, 예매 완료, 실습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로그인 단계에서는 스마트폰 문 모양에서 예매 아이콘을 누르면 문이 열리면 실습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고령자들이 직접 제작할 쿠폰용 티켓을 발급받고 도장을 활용해 그 승차권 티켓에 정보를 구입합니다. 승차권 정보는 기준의 승차권과 동일하게 지역, 날짜, 시간,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까지 작성한 후 개인정보 부분은 투자, 상자에 넣으면 예매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완료 전까지 1년의 과정에서 운용로봇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바일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과정 이수 후에는 실습실로 이동해 마지막에 제공받은 할인 쿠폰을 바로 실제 모바일에 적용해 실습 및 복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행동체험 과정과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체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 디지털 거부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예매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으로 오프라인 행동을 하며 로봇을 통해 온라인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은 순차권 예매와 달리 사용빈도는 적으나 알아둬야 하는 과정이기에 어드밴트 단계로 분리하였습니다. 로그인과 실습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예매와 달리 도장으로 환불할 목록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작성 후에는 동일하게 상자에 넣으면 환불이 완료됩니다. 환불 프로세스 역시 앞부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뱅킹의 베이직 단계로는 송금이 어드밴스 단계로는 공과금 납부, 주식이 있습니다. 송금의 로그인과 실습 단계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공인인증서 발급은 팔찌로 대신하고 은행 업무를 하기에 앞서 통장을 지급받고 통장을 기계에 넣은 후 계좌번호, 받는 사람, 금액을 입력한 후 통장을 받으면 은행 업무가 완료됩니다. 송금 프로세스 또한 앞부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쇼핑의 베이직 단계로는 구매가 어드밴스 단계로는 문의 및 AS, 교환 및 반품이 있습니다. 쇼핑 프로세스 또한 앞부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차이점으로는 로그인을 하고 들어간 후 장바구니와 구매 목록을 지급받은 후 구매할 목록에 맞춰 쇼핑을 합니다. 쇼핑 품목은 실제 제품이 아닌 디지털 OTP 형태로 그림과 수량 버튼이 있는 카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쇼핑이 끝난 후 계산대로 이동해 품목과 수량을 입력한 후 확인이 완료되면 영수증이 출력되고 출력된 영수증에 사인을 한 후 특별 박스에 넣으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쇼핑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구령자들의 쉬운 적분을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공장소로 선정하였으며 구령자가 많이 모이고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종로의 탑골공원은 지하 쇼핑센터가 근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쇼핑 놀이터로 여의도 공원은 다양한 증거사들이 밀집되어 있어 벤틱 놀이터로 마지막으로 청량리역 광장은 예매 놀이터로 지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령자들은 각 단계마다 실습이 끝난 후 지급받은 쿠폰을 통해 직접 활용이 가능하며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함께 경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디지털에 대한 친밀도와 적성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체험 교육을 통해 구령자의 디지털 교체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북대학교 선학지정학과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정보다 약간 일찍 마쳐주셨는데 주변에 혹시 질문해 주실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4시 4분부터 4시 10분까지고 1분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샷과 관련하여 한밭대학교에서 발표를 맡게 된 리프레시 T팀의 신비입니다. 목차로는 문제, 콘셉트, 키워드, 기대효과 손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프레시티 팀은 휴먼시티 디자인과 관련하여 콘셉트를 정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선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중 저희 팀은 요즘 떠오르는 문제인 쓰레기에 관련하여 초점을 두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활용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나요? 재활용 쓰레기들은 분류 작업을 통하여 재활용 쓰레기 시설에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서 100% 다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쓰레기들이 재활용되지 못합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가연성 폐기물이므로 물질 재활용이나 에너지 재활용으로 이용되기 어려워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쓰레기의 발생량은 증가하는데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120만 3823톤으로 현재 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불법 투기가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 시장도 침체되어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생물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 모든 생물들이 피해를 입고 더 나아가 환경오염, 자연생태계까지 파괴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네 가지 관점으로 더욱 자세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관점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및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수입 등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내 매립이나 소각이 되어야 하지만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정업체들이 날립으로 쓰레기산 등이 불법 투기가 증가하여 생태기 파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쓰레기 수출을 막히며 자체 처리가 어려워져 쓰레기 매립 등으로 대기오염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개발도상국 또한 쓰레기 수입 및 처리 과정에서 해양오염, 대기오염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그들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선진국 모든 나라의 오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적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분해되지 못하고 많은 양을 감당하지 못해 쓰레기산이 생성되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썩지 않고 계속 쌓여 서로 마찰로 인해 부딪히며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어 다른 생명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 불리한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못하여 결국 땅을 매입하게 되고 그곳에 쓰레기를 버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관점입니다. 2017년 기준 한 해 폐기물 처리 비용은 연간 23조 원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땅을 매입해 불법 투기를 하고 도망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쓰레기산을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관점입니다.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허용치를 두 배 이상 넘기면 추가 반임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반입금지 명령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오물 또는 불류물 처리를 적절하게 행하기 위하여 재정안 폐기물 처리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등을 처리할 때 지켜려야 할 법안은 있지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재활용에 관련한 법은 딱히 찾아볼 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개정하여 합니다. 이러한 점도를 바탕으로 저희는 재활용 밸런스를 맞춘다는 컨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이시는 그래프는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체 135.4kg 중 재활용이 되는 퍼센테이지는 59.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무단회난 반지 펜슬, 스트리트 펀인정 등등 지속 가능하게 소비하는 제품, 도시 생활에 필요한 요소, 대량 생산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키워드에 관련하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팀의 키워드로서는 모듈성, 확장성, 참여형, 놀이형 등의 초점을 맞추어 사용자의 자유도를 높이고 사용성을 구애받지 않고 확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대량의 폐플라스틱들을 올바르게 재활용하며 폐플라스틱 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폐플라스틱의 경각심을 주어 폐플라스틱이 나오는 양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단회난 방지 펜스나 고속도로 방음벽, 모듈량 공공시설물과 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재활용하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산 중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마쳐주셨는데 효율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다른 팀 혹시 발표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4시 10분부터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분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배경, 스티프, 환경 분석, 컨셉, 키워드, 도출, 기대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휴먼시티로 디자인하기 위해 저희는 먼저 서울을 알아야 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어떤 도시일까요? 저희는 서울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600년의 역사의 서울은 긴 역사만큼 다양한 전통유산이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역사적 고유성을 잃고 특정 지역에 치우친 발전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은 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세계 6대 거대 도시입니다. 경제발전과 도시 고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도시 인프라는 시민 모두가 누리기에는 부족해졌습니다. 이는 벌어진 생활 수준의 격차를 더욱 늘리고 시민과는 소통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은 압축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도시입니다. 서울의 비약적인 성장에 수도권 규제와 가파른 집가 상승이 따라왔고 이제 많은 산업기반 시설이 타도시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발전 이후 성장 목표를 이룬 서울은 현재 과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서울은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희는 이 모습에서 서울이 가진 세 가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서울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할까요? 앞으로 서울은 어떤 도시여야 하는가를 찾기 위해 현재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골목, 주택과 같은 유형의 시설부터 전통, 사건과 같은 무형의 개념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고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고 느껴온 도시는 크게 공간, 기억, 사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바로 문화입니다. 도시의 구성요소는 문화의 구성요소와 같았고 이를 통해 저희는 서울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문제에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티프 환경 분석을 통해 최근 3년간 실제로 서울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각 분야의 특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면에서는 문화 콘텐츠를 많이 공유하고 사람들이 여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술면에서는 개인 삶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환경 이슈가 뜨고 있었고 경제 측면에서는 낙후 지역의 소외가 없는 균형 발전을 추구하려는 노력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도시의 문화 콘텐츠 부흥을 위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섯 가지의 분야를 사람, 공간, 이야기 측면으로 나눠서 다시 보면 서울 시민들은 현재 개인이 모여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지만 다양한 다양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공간 측면에서는 인구와 자본이 편중되어 인프라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각 지역이 가진 이야기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은 현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인프라 격차에 따른 문화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의 정체성과 지역의 역사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통해 컨셉과 키워드를 설정하고 전개했습니다. 먼저 환경 분석을 통해 발굴된 세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컨셉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열린 콘텐츠를 통한 지속적 시민 참여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 격차에서 문화 민주화입니다. 문화 격차를 줄이고 모든 지역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의 스토리를 우리의 스토리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사건들을 우리가 주체가 되는 이야기로 와닿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디자인 컨셉은 각각 공유, 공공, 공익, 공존하는 삶, 같이 부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들을 종합해 저희는 컨텐츠 기반의 공유 문화 인프라를 디자인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컨텐츠 기반의 공유 인프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서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문제 해결 과정을 서울을 인식하고 새롭게 하고 정제하는 세 가지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보석의 원석을 다듬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라 원석을 다듬는 것처럼 서울이 기존에 품고 있던 요소들을 인식하고 새롭게 다듬어야 하는 작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듬는 행위로 저희의 작업을 설명할 수 있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요소를 가꾸고 살리는 서울을 다듬는 디자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다듬다. 시민이 직접 문화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여 서로 서울을 다듬는 챌린지 디귿을 제안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저희 챌린지 디귿의 디자인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적, 공간적, 이야기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서울의 구성 요소인 세계 카테고리 사람, 공간, 기억과도 연결됩니다. 인적 측면에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간 측면에서는 콘텐츠와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 장치 등의 물리적 요소를 디자인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측면에서는 서울과 시민을 잇는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디자인합니다. 디귿 챌린지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몰랐던 서울의 공간, 사람 이야기를 살리고 서울은 문화 격차를 줄이는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팀 16분부터 22분까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한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팀 대표 강종현입니다. 저희는 스쿨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가지 단계에 걸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의 박기철 지도 교수님을 필두로 산업디자인과 학생과 아이다스 석사연구원, 그리고 기계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 융합 전공을 바탕으로 하는 팀으로서 스쿨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쿨존은 초등학교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도로의 일정 구간을 일컫는데요. 안전설치 시설물과 안전조치 사항들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실태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총 567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의 인구수는 줄고 있지만 사고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민식이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커지면서 아이들이 매일 돌아다니는 등하교 길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위험하고 깊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입니다.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은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쿨존 주변에 있는 거주자와 이형세 상인들로 인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교통경찰이 도보 점검과 CCTV 단속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신고 앱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단속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속도와 신호위반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총 324만 건이었고요. 이에 대한 이유로 주행 중에 스쿨존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볼 수 있습니다. 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옐로우 카펫 디자인 또한 실제로는 낮은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무단횡단입니다. 어린이가 뛰어나오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37.7%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무단횡단에 대한 아이들의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펜슬을 설치하고 강제로 도로를 나누는 것은 좋은 디자인 솔루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인이 많은 서울시내 학교인 월정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대형 시장이 있어 시장에 방문하는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가 많은 편이고요. 또 좌측 도로에는 일방통행로로 노점상이 많고 사람들이 통행량이 많은데 학교 뒤편에 있는 마트에 물류차량이 수시로 이동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측편 도로에는 양방통행이긴 하나 차선이 없어서 더욱 위험하고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월정초등학교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많은 초등학교는 이와 같이 정문 쪽에는 큰 길을 끼고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고 주변으로는 일방통행로가 있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주민들의 이동하는 양 때문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스쿨존 도로를 개편하는 그린큐브 컨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린큐브는 직관적인 스쿨존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럼블 스트립 효과, 그리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을 없애 차량의 속도를 낮춰줄 수 있는 교통정원화 효과,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길이 잔디밭으로 보이는 도로 공원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버려지는 유기평기물을 재활용할 계획이고, 이로써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마찰 없이 공유하고 공존하는 스쿨존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저희가 선정한 사이트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에 위치한 신북초등학교입니다. 신북초등학교는 삼거리를 주변으로 3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은 편인데,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차량 통행량이 많고, 또 학교 정문이 학생들과 교직원 차량이 동시에 드나드는 통로에서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학교 시간대 맞은편 한국우진학교에 대형 통학버스가 언행 중이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차량 통행도 빈번한 편입니다. 또 운동장의 골대가 바깥으로 향해 있어 공이 단밖으로 넘어갈 경우에 아이들이 달려나오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북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일대의 도로를 그린큐브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소재는 바이오솔리드 벽돌입니다. 바이오솔리드는 음식물 쓰레기, 동물의 배설물, 농업 부산물 등의 유기 폐기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서울시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6만 톤에 달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만 연간 100억 원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바이오솔리드 벽돌을 제조할 경우, 이 자체만이 지속적인 솔루션일 뿐만 아니라 25%의 바이오솔리드로 제작한 벽돌은 일반 벽돌에 비해 제조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48.6%가 절약됩니다. 따라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부분과 함께 제조 과정에서 탄수 배출량을 감소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키워드는 공존입니다. 럼블 스트립 효과, 고통 정원화 효과, 도로의 공원화를 통해 그린 큐브는 아이들이 본인들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걷거나 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잔디로 보이는 도로에 덕분에 차가 아닌 아이들에 비한 공간으로 변보하고 아이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너치 효과를 통해 직관적으로 스쿨존을 인지시킬 수 있고 운전자의 시선에서만 보이는 차선과 차도와 인도의 구분을 없애 자연스럽게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등의 다양한 안전 솔루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그린 큐브는 모두가 공존하는 스쿨존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표이며 최종 PT 때 구체적인 솔루션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전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홍익대학교 디자인 컨버선스하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3분부터 29분까지이고 1분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각자의 집에 마음을 기울일 마음가진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치어 나 이해의 것한테는 신경 쓸 겨를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덴세티를 물리적인 밀도가 아닌 친리적인 밀도로 재해석을 했고 우리 주변의 소시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짐에 집중했습니다. 저의 마음가진 프로젝트는 서울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소시민들이 짊어진 각자의 삶의 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음이 당신의 짐에 가지다 라는 말을 줄여 마음가짐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을 갖자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도시의 문제는 점점 사는 게 극박해지면서 좁아지는 마음이었는데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의 메시지가 서울시민에게 전달돼서 이 서울시 전체가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는 대상을 찾기 위해 각자의 사연이 담긴 다양한 모습의 짐을 짊어진 많은 소시민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고 그에 따른 리서치와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남대문시장에서 갈치조림을 머리에 이고 배달하시는 아주머니 짐과 동대문시장에서 둘둘 말린 천들을 지게에 외고 배달하시는 아저씨의 짐에 우리의 마음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서울 소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으로 상징되던 이들의 짐의 높이가 코로나로 인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 직접 찾아가서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남대문시장의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가시는 이 쟁반의 높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단, 4단으로 쌓였던 쟁반이 요즘에는 많아봐야 2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아주머니들은 몸은 힘들어도 쟁반이 높은 게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높은 쟁반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유와 따뜻함이었던 거죠.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원단을 옮기는 아저씨들의 이치에도 코로나로 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덕에 기대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들에게도 활짝 펴진 지게가 무거운 짐이 아닌 일을 할 수 있다는 행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추가적인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서 마음 열기라는 캠페인 형식의 게임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터치 한 번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쉽고 짧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캠페인이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임의 특성을 살려 시민들에게 부담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사람 모양의 검정색 실루엣과 실루엣의 인물을 찾아주세요라는 말이 스크린에 나오고 시민이 스크린 앞으로 다가오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화면은 시장 배경률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화면 위에 있는 실루엣과 똑같은 실루엣을 가진 남대문 쟁반 아주머니를 터치하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화면에서는 남대문 쟁반 아주머니의 그림이 확대되면서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밑에는 뒤에 제가 설명드릴 팝업 전시장에 대한 정보를 유도하기 위한 버튼이 나옵니다. 마지막 화면은 팝업 전시장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팝업 전시장에 있는 장소, 교통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요. 이런 간단한 게임을 버스 정류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공간에 설치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부담없이 게임을 하고 시민들에게 저희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추후에 진행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팝업 전시장을 구상했는데요. 서울 시민들이 팝업 전시장에 와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한테 마음이 가게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름을 마음가게로 지었습니다. 마음가게에서는 마음가진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렉션 콘텐츠와 VR 체험 콘텐츠를 현재 제작 중입니다. 저희는 마음가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콘텐츠 중 하나로 마음 밝힘이라는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마음 밝힘은 낭대문과 동대문 시장의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짐을 희망과 빛으로 재해석한 조명 제품이고요. 먼저 마음 밝힘 남대문 조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대문 갈치조림 아주머니가 쟁반을 머리에 이고 가는 그 모습에서 형태적인 단서를 얻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밝기를 조절하는 무기의 센서가 조명 하단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쟁반을 상징하는 원반을 이렇게 하나씩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밝기가 밝아지는 그런 조명입니다. 아주머니한테는 높은 쟁반이 행복이라는 점을 작동 방식에 적용했습니다. 마음 밝힘 동대문 조명은 동대문 지게 아저씨의 지게에 짐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디자인한 조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게 모양을 볼 때 사다리꼬리 형태로 제작을 했고 여기 보시면 위쪽에 나무판자 두 개를 연결한 줄이 있는데요. 줄이 묶여 있을 때는 조명이 꺼져 있고 쉬고 있는 지게를 사용하는 것처럼 줄을 풀면 환자 사이의 공간에서 불이 켜지는 조명입니다. 쉬지 않고 사용되는 지게가 아저씨에게는 희망이라는 점에서 작동 방식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저의 마음가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변에 지나쳤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을 보다 다양하게 기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메시지는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짜입니다. 서울시가 마음이 더욱 따뜻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발표 시간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션 3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학술적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고 일어서서 세션 3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